OOO OOO 마을을 위해서 챗 gpt 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연습을 좀 한번 써줘봐 붕이 더 대한민국의 벽도 지옵니다 3 아 아 뱅키먼트 후에 탈퇴한 뱅키먼트 우리가 실제로 내리기 아닌 것이죠?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상대방들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녀가 진짜로 온라인이라고 어떻게 디자인을 한 것인지 이래요 정상자는 아이 저는 에이 에이 아이